자 관련돼서 또 어 뭐 재개발 사업지 관련된 그 질문들 있고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내집 마련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약에 대한 당첨 기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역시나 이런 내집 마련에 대해서 재개발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사연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분양 가격이나 입지적인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가점이 부족한 저로서는 확률이 떨어지고 또 제가 아직 20대 후반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한 1, 2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것 같아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투자를 해서 5년 이상 뒀다가 입주하고 싶은데요 특히 용산구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태원동 214-37번지 일대가 신통기획으로 추진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지 빌라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214-37번지 여기 신통기획에 대한 사업지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마침 제가 잘 아는 사업지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 관련해가지고 회전에 조합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도 있고 아직 조합이 설립 안 됐으니까 조합원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동이에요 용산이죠 그리고 재개발 신통기획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라서 빌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남산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 못 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수익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수익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일반 분양 수입이잖아요 여기가 조합원이 600명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고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1대1 재개발 재개발인데 1대1 재개발 수준으로 밖에 일반 분양분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신통기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통기획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충수 제한 완화나 이런 것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고도 제한 완화 관련해서도 새로운 대책이 나왔는데 기존에는 남산 주변의 고도 지구가 12m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이것도 16m로 올리고 그리고 정비 사업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45m까지도 늘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여기는 지금 20m 이하로 해서 했을 때 거의 1대1 재개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층수를 한 2배 정도로 이제 올려가지고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 분양분이 거의 그 조합원 세대 수만큼 나오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멀뚱히 좋아져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좀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눈에 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관심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의 가장 핵심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을 쫙 넓게 펼쳐놓고 봤을 때 용산이라는 게 거의 서울 지도에서 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통을 봤을 때 뭐 핵심 지역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도들 한번 보면은 지금 사업지가 이곳인 것 같아요 요곳이 되는데 지금 바로 인근 쪽으로 보면은 한남 상구역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그 핵심 재개발 사업지라고 불리우는 곳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 용산 공원이라는 것이 한국의 앞으로 센트럴 파크가 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숲 아시잖아요 서울숲이라는 공원을 갖게 된 이후로 성수동이 최고가의 아파트들을 기록을 할 정도로 이런 녹지가 갖고 있는 것이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라든지 녹지가 갖고 있는 뭐 하나의 그 부촌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도 이곳 같은 경우도 향후에 한국의 큰 먹거리라고도 볼 수 있는 곳이 이 용산에 수정하겠습니다 업무지구인데 국제업무지구인데 이 국제업무지구도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전자상가라는 곳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향후에 봤을 때 이촌동에 있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재건축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서울에서 가장 부촌으로 뽑히는 지역이고요 또 서빙고동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산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가장 핵심 지역의 이런 주거와 또는 녹지 그리고 업무가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우리가 투자를 해봤을 때 눈여겨봐도 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투자를 임할 때 있어서 지역적으로만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거시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동향들을 보고 점점 입지로 들어왔듯이 그 외적으로도 상품군을 또 봐야 되는데 이런 상품군으로 봤을 때는 고도 제한에 대한 완화, 수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볼 수 있고요 대안이 될 수 있는 용산의 여러 주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그런 투자처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용산 같은 경우는 소액 1억에서 2억 정도로 투자금을 설정을 하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선택한다고 하면 아마 우수한 그런 물건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금액에 맞춘다면 다른 지역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도 제한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 최근에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 이분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용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싸죠 아까 말씀하신 한남동 재개발 같은 곳들 보면 10억 이하로는 투자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는 소액으로 1억에서 3억 사이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싸게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고도 제한 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정비 사업지에서는 높이를 45미터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기가 집값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지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의 PM 같은 것들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층수 변경이나 이런 것들 용역도 맡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풀리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사실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런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투자 수익 면에서는 훌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열망이 커요 그래서 이제 비대위 같은 것들도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합 집행부도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추진을 잘하고 있는 사업지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은 사업지로 보여요 네, 만약에 1억에서 2억대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산의 1, 2억대로 아마 매물을 찾는 거는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찾는다고 해도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1, 2억 정도로 금액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보신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영등포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보면 도림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장미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된다면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영등포라는 지역 자체가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좋고요 이 일대에 아까 말씀드린 장미마을과 도림동 일대를 보게 된다면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여의도를 지나서 향후에 공덕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이어지는 주요 핵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보면 내가 서울에서 한 1, 2억대로 찾을 수 있는 사업지들이 별로 없잖아요 1, 2억대로 찾을 수 있는 사업지가 그래도 이 지역에는 조금 담겨져 있다 다만 매물을 선택을 하거나 물건을 선택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액이라는 게 항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겁고 가격이 크면은 우량한 이런 상품들이나 물건들 또는 매물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1, 2억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중한 접근을 하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이슈, 음마아파트에 대한 사업 속도 그리고 조합장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액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들 이런 투자들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약에 대해서 가점 관리라든지 경쟁률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소액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와 경제의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집 이슈 제작진들과 함께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해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이슈를 통해서 부동산 이슈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다뤄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귀에 도시와 경제 연구소 자신을 원하는 미래에 맞섭여 당신의 부동산을 통해 Sen controversies 신청을 부족합하는 미래에 맞섭여 세금시가 신청을 반복시키지 보내고 부동산